광주시 교육감 장회국 반갑습니다. 광주시 교육감 장회국입니다. 오는 7월 12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응원합니다.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올림픽, 공계올림픽, 피파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5대 대가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데요.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여기 대한민국 광주로 집중되는 만큼 저도 모든 교육가족, 모든 학생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응원하면서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